안녕하세요. 올해 가을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과정을 앞두고 있는 숭수대학교 기계공학부 인력학관 김건희입니다. 본 인터뷰가 대학원 진학을 꿈꾸는 학우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지으시는 것을 바랍니다. 또한 앞으로 숭수대학교의 발전을 이바지하는 숭수대학생이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목표와 꿈을 찾고 그 목표와 꿈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숭수대학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